뭐 빼먹은 거 없나 확인해볼까? 어? 새내기 뇌 필드? 개강날은 무조건 정장이다? 나도 이거 몰랐다가 쪽 당한? 어? 진짠가? 나도 내일 정장이 보면 되나? 우와 완전 망할 뻔했네 양복은 아빠 옷장에 있는 거 보면 되고 필리통이랑 그런 건 다 챙겼고 오케이 이제 자야겠다 아 떨린다 헐 저 사람 봐 아빠 정장인가 봐 설마 어제 에타 할 게 뭐가? 와 요즘 에타가 속이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었냐고 속은 사람 있긴 하구나 헐 뭐야 속은 거야? 에타 진짜 자 너무 빨리 왔나? 어? 너희가 인덕이들이구나 여기 기계 요리도 있다던데 쟨가? 야 신입생인 거 봐 기계 요리네 귀엽네 네? 이거 줄게 일로 와봐 근데 오리들한테 먹이주면 안 되지 않나? 이거 말해봐 저기요 네? 오리들한테 먹이주시면 안 돼요 아 진짜요?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ka ideology 확인사 membri secret ừa sab훈 alsort 이이 확인하시고 와 음 맛있다 저 시계에 멈춰있다고 하더니 움직이는 건가? 아... 오늘따라 되는 거 두렵게 없네 깜짝아 왜 소리 잃어 갑자기 몰라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승질이야? 미안하다 너 뭐야 왜그래? 뭔 일 있어? 아니 오늘 개강했잖아 네? 아 진짜요? 설마 어제 할게 뭐가? 와 요즘 애타가 속이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었냐고 와 너 진짜 대박이다 그걸 믿어? 너 바보냐? 이럴 거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지 마라 아니 귀여워서 그래 몰라 망했어 그냥 저퇴할 거야 어? 야 왜 그래? 어... 야 그래 그래 너 그... 사람들이 뭐 입었는지 기억나? 뭐 성별이나 얼굴도 기억 안 나? 야 그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해 당연히 모르지 아니 봐봐 너도 기억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너 기억하겠냐? 생각보다 그렇게 남들한테 관심이 많지가 않아 그냥 남이잖아 남 오늘은 단지 너가 기온 시수도를 해서 눈에 띄었던 거고 알겠냐? 아 몰라 그니까 왜 애타해서 속고 그래 병신 아 씨 놀릴 거면 닥쳐라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 사람들 신경 써봤자 지금처럼 너 봐봐 감정 낭비만 하고 게임에서 똥만 싸고 아주 낭비밖에 없잖아 안 그래? 그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제발 게임이나 하자 인인분만 해줘 제발 뭐래? 알았어 빨리 돌려 걔가 맞는 말을 할 때도 있네 그래 신경 쓰지 말자 어? 이쁘다 오 잘 나왔네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너무 주접인가?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남한테 관심이 많지가 않아 그냥 남이잖아 남 그래 신경 쓰지 말자 맘에 올라왔네 쟤 알겠지 다시 돌아가야 Party 뭉클 나 못해 우리는 우리가